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스 트레인 리믹스, 청춘열차 리믹스, 32카운트 포월댄스구요.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한번 있고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그널 포워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로, 다이그널 백, 터치, 오른쪽 헐리걸리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그널 포워드 스텝, 터치, 오른쪽 사선 뒤로, 다이그널 백, 터치, 왼쪽 헐리걸리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범프 한번, 홀드, 왼쪽으로 체중이동해서, 힙범프 한번, 홀드, V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백,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토스트롯, 토터치, 힐다운, 토터치, 힐다운, 왼쪽 4분의 1턴하면서, 리버스 V스텝, 오른발, 백, 사이드, 포드 스텝,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범프, 홀드, 왼쪽으로 힙범프, 홀드, 카운트, 1, 2, 3, 4, 힐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